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만난입니다. 저는 모공이 꽤 많고 넓은 편인데 이렇게 모공이 늘어진다던가 피부에 좁쌀려드름이 생기는 등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pH 관리가 안되고 각질관리가 안되어서 이런 피부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해요.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자주 보실만한 게 바로 올리브영 추천템들일 텐데 이런 올리브영의 온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을 해 있고 추천템으로 사용을 할 만한 피부 고민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의 리뷰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포장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짠! 일단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클라뷰의 리얼 비건 퀵 클렌징 패드 제품이에요. 이 리얼 비건 퀵 클렌징 패드 제품은 재활용 플라스틱인 PCR 100% 용기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이 제품은 업사이클링 제주산 편백수 그리고 어성초 추출물을 합류를 하고 있는 제품으로 피부 진정 케어까지도 가능한 클렌징 패드 제품이라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클렌저로도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 자활선 차단제 세정력 임상 실험 결과를 완료한 제품으로 잔여감까지도 깔끔하게 지워낼 수가 있는 클렌징 패드 제품이고 이게 패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비건 인증을 받아서 이브 비건 인증을 받아서 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 클렌징 패드 제품 바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짠! 일단 여기 이렇게 집게가 따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오염 없이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씨를 제거를 해주시고 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패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이 클라뷰의 비건 클렌징 패드는 12가지의 미니멀 성분 에센스로 이루어져 있는 패드라고 해요. 그 중에서 클렌징에 사용이 되는 개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 컨디셔닝제로 사용이 될 만큼 피부 친화적인 성분이라고 하니까 더 순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엠보 패드로 되어 있어서 메이크업도 더 잘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한번 지워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반 정도 지원했는데 진짜 깔끔하게 잘 닦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서 피부가 따갑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촉촉하고 자극 없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자적으로 닦아내주신 다음에 한번 더 립도 굉장히 잘 지워지죠? 이렇게 단 두 장으로 촉촉하게 클렌징 끝이에요. 엄청 깔끔하게 잘 지워졌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 클라뷰의 핏톤치드 필링젤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도 100% 업사이클링, 제주산 편백수가 12%가 합류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피부 정화와 진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 WG 그린 등급의 제품으로 동물 실험은 하지 않은 제품이고 인공 향료나 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미네랄 오일, 실리콘, 파라벤, 워터프리인 제품이라서 피부에 더 무리가 없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짠!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 이게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런 수분 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나무에서 유래한 유기농 인증 셀룰로스를 합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마주 타입인데도 따가움이 없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순한 제품이라고 해요. 이게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부드럽게 저자극 필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한 번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들은 되게 자극적인 제품들이 많은데 지금 사용하면서도 따갑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이렇게 하고 바로 세안을 하고 오도록 해볼게요. 짠! 이렇게 씻고 왔는데 피부에 각질 전동이 된 게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저자극으로 각질 관리까지 끝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클라뷰의 리얼 비건 퀴 클렌징 패드 제품하고 피톤치드 필링 젤 제품으로 피부 관리하는 것도 직접 보여드렸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모두 구매가 가능하니까 구매하시기 편한 방법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클라뷰의 리얼 비건 퀴 클렌징 패드 제품하고 피톤치드 필링 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들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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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